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김 총리는 아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75%를 넘어서면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,600명대로 급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김부겸 총리는 SNS에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 총리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과 함성으로 가득 찬 야구장 모습을 보며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면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룰 수도 없고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 일상회복 조치가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아직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어 의료 대응 체계에 혼선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병상 가동률이 60%가 되면 경보를 보내고 75%가 넘어가면 국민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총리는 오랜 거리 두기에 지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SBS 안정식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아멘